우와, 대박. 어마어마하다, 어마. 뭐야? 이영표 형, 이영표. 거거빈치의 표본 택심 전력자산입니다. 강원FC 프론트팀입니다. 이영표 왔어요. 딱 길이 있는데, 와. 20년 묵은 과거가 있습니다. 일명 이동국 군대가라쇼. 생생하게 기억하세요. 옛날 공찰대임. 이영표. 최고의 공격수와 최고의 수비수. 이동국, 이동국. 20년 만의 빅매치예요. 이동국, 이영표 둘이 만났습니다. 두 사람 달고. 이영표, 헛다리. 병기가 소용들이 치고 있습니다. 공 뺏기지 않습니다. 이동국이 또 이영표를 수비를 하네요. 이동국. 다 해줘. 설마, 설마요. 이동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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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국.